질공 질공 너의 그 위에 Yeah yeah One two three four I love my body 온기나는 내 머리 발끝까지 my body Yeah that's my body Yeah Yeah that's my body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9월 8일 여러분이 선택한 I love my body의 킬 포인트가 공개됩니다 저 화사가 생각하는 I love my body의 첫 번째 킬 포인트는 자기애 팡팡 뗀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애가 팡팡 터지는 안무들로 구성된 구간인데요 정말 귀여운 이름이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으면서 내 몸을 사랑해주는 I love my body 노래의 주제를 관통하는 댄스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화사의 모습이 보고 싶으시다면 자기의 팡팡 댄스 구간을 선택해주세요 화사가 생각하는 I love my body의 두 번째 킬 포인트는 바로 우먼 파워 입니다 댄서들과 함께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구간인데요 톡톡 터지는 듯한 리듬에 맞춰 경쾌한 안무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노래의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도록 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화사의 힙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보고 싶으시다면 우먼 파워 구간을 선택해주세요 1,2,3,4 알라마바디의 킬 포인트 자기의 팡팡 댄스와 우먼 파워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킬 포인트가 오직 원더킬포에서만 스페셜하게 공개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화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